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 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송정 구역사에 와서 이렇게 지금 꽃을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꽃을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 꽃을 이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답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뻐. 아 귀여워. 아 딱 귀여워. 아 진짜 이쁘다. !!! 아었습니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진하게 나오고 요거는 좀 까맣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틀립니다. 여러분들 꽃을 단대 한번 보십시오. 요 밑에 거. 요 밑에 잔대 한번 보십시오. 틀렸죠. 요거하고. 틀려. 보면은. 너가 보면 틀렸지. 좋아. 귀엽다. 진짜. 이렇게. 꽃 이름이 다른가. 요거는. 이렇게. 가운데가 크게 나오고. 요거는 왜 가운데가 이렇게 작게 나오는건 본가를 모르겠네. 이렇게. 샤네네. 아. 너무너무 좋아. 샤네네. ну. 다. 아. 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꼭꼭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 지금 꽃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예요 아따 찢어놨 아따 찢어놨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